와 귀여워 너무 재밌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우리 다섯 살이야! 다섯 살이야 우리. 뭡니까? 어린이. 잘 나왔어. 다섯 살이 되길래. 잘 나왔어. 잘 누나가 잘 나. 아 진짜 여행 가는 거 같아. 언니 커피 흘렸어. 아 뭘 뭘. 아 기다려봐. 어떻게 준비한 선수막인데. 아 너무 무거워. 몰라? 약간 피팅인 거 같아. 아 무거워. 피팅이었다고? 우리도 서복. Let's go. 이리 와. 키웠다고. 빨리 가고 싶어. 어디로 가야죠? 나자자자. 바다 아니에요? 바다. 아 너가 예약해. 바다로 와요? 내가 예약했지. 바다요? 아 나 아니.. 어? 아니 용인 가는 걸 아니라 용인 간다니까. 용인 간다니까. 아우. 아우. We're driving cars on the Mars tonight. We're passing up to the stars tonight. We wanna go,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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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 어디? 내 거 내 거. 게임, 게임. 언니 갈모티 가져왔지? 어 보드게임 갈모티. 우리 둘 게 했던 거 있고, 이거 있고. 아우. 아우. 야. 야. 열두 개. 열두 개. 여기 스키 가져와. 여기 스키 가져와. 여기 스키 가져와. 아우. 언니 저거 뭐야 나 본래. 뭐? 내가 한다고? 이게 공기 못 사. 공기 잘하는 건 없었던 것 같은데. 내 기억상으로는. 수연 언니 잘해. 이 언니 잘하고. 엘리 언니도 잘해. 진짜 못 해. 아 얘는 진짜 못 해. 얘는 진짜 못 해. 얘 진짜 못 해. 쟤도 공기 두루고. 공기 잘해. 근데 다들 못 사왔어. 나 궁금하다. 갑자기. 나 원래 여행 갈 때. 쟤 왜 저렇게 크냐 가방이. 그냥 등산하러 가는 거 아니야? 그냥 캐리어를 써야 돼. 그니까. 아니 이 가방이 우리 부산 여행 갈 때 실제로 제거 같아. 아 2박 3일. 그니까. 일단은 내가 멤버들과. 이거 저기 뭐야. 이거 찍을라고 해서 가져왔고. 셀카 보고 가져왔어. 셀카 보고 가져왔어. 셀카 보고 가져왔어. 셀카 보고. 이거 있어야 돼. 그치. 제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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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에게. 나도 제이야. 난 피야. 난 짐이 없어. 우와 짐이 없어. 나도 피야. 아 그래? 셀카 보고만 하면 잔뜩 갖고 왔잖아. 난 제이어가지고. 도연이야. 도연이 뭐 가져왔어 보자. 자 일단. 제가. 파워 제이 모습을 보여줄게. 설탕. 설탕을 제가. 왜냐면 오늘 모이터를 해먹었던 게. 맛있겠다. 설탕. 설탕. 설탕 더 사자. 아 그래. 설탕 더 살지 좀 얘기해 보자. 설탕, 복숭아. 얼음 얼음. 그래 얼음. 안 녹나? 오늘 우리 육공예 다 먹으면 안 돼? 닭도 먹고. 돼지도 먹고. 육공예를 다 먹고. 해산물도 먹고. 그래. 뭐가 요리하는 거야? 기대할게. 야 고기 뭐 먹을 거야? 삼겹살? 삼겹살 먹어 돼지. 소 먹자 소. 삼겹살 먹자. 좋아. 돼지. 어디에 그런지 뭐 그럴까? 야 내가 짜그리 그거 해줄게 그거 삼겹살 먹고 싶어 내가 끝에 입고 있는 거 짜그리가 뭔데? 짜그리? 짜그리 야 맛있겠다 왜냐면 내가 목살로 넣어서 하나? 그래 쟤 뭐라고? 몽신당하지 않니? 그 나 최유비 그거 촬영했을 때 소은 셰프님한테 짜그리 배웠는데 그거 하면서 멤버들이랑 놀러 갈 때 갑자기? 뭐야? 아니 쟤 뭐 밥 읽을게요 항정살, 목살, 삼겹살, 양파, 버섯, 쌈, 채소, 풋고추, 마늘, 참기름, 쌈장, 라면, 동물라면, 비듬는 라면, 그 다음에 가걸음, 과일, 과자, 음료수, 재료 포함, 폐판, 쌀밥, 현미밥 이 정도면 왜 출근하지 뭐 완벽해 완벽해 충분해 충분히 먹고 오케이 그럼 장 누가 볼 거예요? 장가 볼게요 장 나랑 같이 볼 사람? 올바라 나랑 장씨? 승희이랑 같이 볼까? 좋아 우리 이렇게 여행 간 거 근데 진짜 모르는 거 한 두 번? 한 번? 두 번 두 번 두 번 그쵸? 엔피니랑 한 번 수업했어 어마님들이랑 박박하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한 점점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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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별 볼 수 있나? 근데 용인이라서 볼까? 아니야 별도 볼 수 있어 아 별도 볼 수 있어 어 그래 우리? 맞아 맞아 검사 같아 근데 미안 난 양말 신어서 안 보여 응 판타야 이거 좀 봐봐 거기 앞을 패디했어 발톱 맞췄어 아니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 판타야 배워가지고 너무 부끄럽네 근데 아니 내가 발톱을 했단 말이야 발톱을 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어? 이거 색깔별로 우리 여행 갈 때 해보자 해가지고 색깔을 다 정해서 했어 나는 초록색이야 뭐야? 상관하는 눈은 뭐였는데? 나는 약간 다홍색 홍시색 홍시 감색 나는 주황색이야 주황색 주황색 나는 파랑색 파랑색 남색 난 모라색 노라색 나는 노랑색 노랑색 나는 핑크 하고 싶었는데 피치색 피치색 코랄 나는 하늘색 하늘색 우리 애교가 발톱하면 하늘색이야 오직 오직 진영 태그 예쁘다 가자 가자 뭐해 안 일어나서 빨리 가 가자 어 안 일어나서 하나 둘 셋 오직년 가자 레츠고 가자 가자 고 가자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파 으 안 안 돼 요래 오늘 굉장히 hope 여러분 피던실! 여러분 안전벨트를 부탁드릴게요! 여러분 고구마 치우고 있어요! 이거 맛있다! 어디로 가? 양념같아 각자 우리 음악 취향이 다 다르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장르로 제가 틀어드릴게요! 제가 요즘에 클래식 듣고 있거든요! 지금 노래 너무 좋아요! 마이클 잭슨 노래 좀 틀어주나요? 마이클 잭슨, 리틀 잭슨 오케이! 사랑했구요 진짜 변경 안녕하세요 잘 갔다와 집에 오면 전화해 아... 아래 다녔게 응 이게 좋아? 어 장보는 거 너무 좋아 일단은 있잖아 근데 짜글이 할 때 된장이 필요하긴 한데 쌈장을 다 못 쓰겠지? 된장이랑 쌈장은 다르긴 하지 어... 될래? 하나 읽어 잠깐만 넣어 우리 많이 안 먹긴 하... 다들 많이 안 먹긴 하지만 6개? 한 6개 정도는 사는... 16개? 이걸? 응 도와 이런 거 나쁘지 않다 아... 그치 그런 거 감자깡 이런 것도 있고요 포카칩이랑... 포카... 이게... 이게 괜찮을 것 같지? 선칩 괜찮다 나 좋아 나 괜찮은데? 어 이거... 이거 야 이거 맛있어 이거 저번에 내가 멤버들한테 오 맛있겠다 먹어보라고 저는... 스윗 다닐라? 응 허니 버터? 어 그럴까? 이거... 이거 좀... 이거 짠 걸로 이거 짠 걸로 어... 자... 다음? 다음! 저기 여기 있다 고기? 아 고기? 우리가 8명이니까 한 잔 많이 못 먹으니까 많이 못 먹으니까 800g에서 1kg 사면 될 것 같은데 음... 그러면 한 뭐 300g짜리 이런 걸로 하나씩 사면 될 것 같지 좋아 형... 항정살 혹시 어디 있어요? 어... 항정살은 다 떨어졌어요 어... 죄송합니다 띠로리... 항정살 애들 좋아하는데 아... 이거... 어... 미나리 이게 미나리이고 당귀 당귀... 이건 뭐예요? 참나물 어... 나 너무 아깝다 참나물 무쳐 먹고 싶다 그치? 좋은데? 좋은데? 근데 그러면 또 말해서 소스를 다 사야 되는데 맞아 너무 아깝잖아 상추 사고 이게 이름이 뭐예요? 얘는... 저게... 아... 저다 얘는... 신선초 이거 먹어볼까? 어... 케일... 신선초? 네 아... 신선초 아... 이건 맛있지 우와... 직접 파시는구나 여기 다 직접 키우신 거예요? 뭐... 다는 아닌데 부분적으로 저희 밭이 있으니까 해킹해주세요 아... 참나물 진짜 맛있는데 응 그 농적지 많이 하자 많이 해주세요 참나물까지 응 뭐 사자 그래 그거 하나 사 자 이게 이렇게 맛있다는데 이거 맛있었어 어 그거 맛있어 그럼 이걸 하나 담아보자 우와 이건 뭐야? 이건 뭐 하셔봤어? 이건 뭐 있어 둘 다 맛있어 그래? 너무 힘내는 거야 근데 이걸 좋아하는 친구가 더 우선할 것 같으니까 이거 하나 샀지 네 네 네 20만 원 낳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아 진짜?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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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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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짱맞다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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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fi 배고파 배고파 burger 엄청 꼼꼼하게 골랐다며 아 그랬어? 렛 20만 원 나올 것 같다 했는데 딱 19만 원 나왔다 little girl 아 안 1962 외고파 transitional sa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언니, 뭘 쳐있어. 언니, 이거 먹어요. 여기 눈물 흘리는 공간 있다, 여기. 어디, 여기? 뭐야, 피아노 있어. 야, 왜 이렇게 걸려? 뭐야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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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 한 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신빵해. 신빵해. 너무 시원하고 좋다. 우리 죽도로 게임하겠어, 오늘. 야, 여기 뭐 기타도 있고, 피아녀도 있고. O.M.G. O.M.G. 나 들어줘. 야, 이게 진짜 부드러워. 용용이는 누나가 예뻐해줄게. 응? 아이고, 아이고, 용용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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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용이. 진짜 샘이 많네. 용용이가 샘이 많네. 그렇네요. 너무 많아요. 그래도 좋아하네. 따라가네. 따르네. 어떡해. 어떡해, 쟤를. 진짜 쪼꼬같아. 아기야. 좀 살살 해볼게. 야, 미안. 나도 버디가 좋치네. 이거. 진짜 맞아? 안 맞네. 나도 말한지 모르겠어. 비눗방울을 불면은 강아지들이 오지 않을까요? 귀여워. 야, 왜 이렇게 쫙쫙거리냐? 언니, 해줘. 저기. 언니, 멀리 멀리 해보자. 어, 미안. 오! 완전 잘 됐어. 치기 싫으니? 미안해. 야! 나도 해볼게. 응. 동그랗게. 오. 안 해보자. 아니야. 호질이 없다. 저격. 핫! 야, 나 진짜 잘 왔을 것 같아. 야! 오! 됐지? 오, 예쁘다. 싸악! 야, 너! 취한 것 같잖아! 미안. 어어? 뭐? 너 해보자, 이거. 어어? 오! 짱 멀리가! 오! 짱 멀리가! 으악! 뭐야? 뭐야? 뭐하는데? 뭐야, 왜 밑으로 내려가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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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언니가? 야, 나 눈물 눌렀다. 좋아. 다, 다 덮겨. 언니, 언니가 쏘아 올렸다. 아니, 그러니까 너한테 쏘아 올렸다. 하, 헤이걸. 오리야! 아가야! 난, 나에게... 니가 아니지. 이야, 정혜리! 아니, 얼굴 아니지. 얼굴 아니지. 얼굴 안 할게요. 매일이 똑같은 Monday to Friday. 아직 선명해. 티 하나 없이. 꿈꾸며 울고 또 웃었던 우리. 그때의 메모리 스포서진 조각이. 제발처럼 반짝 반짝이 나. 몇 밤이 굳이 지친 날 일으켜 세울게. 다시 꿈을 고 멀리 멀리. 아직 못하는 높이까지. 어둠 속 저 멀리에 불어오는 찬바람. 우릴 더 뜨겁게 만들어. 예! 니가 정말 살아난. 불꽃들을 느껴봐. 아름답게 불을 붙여. Let's get it. You are my siesta. 눈을 비비고. 새로워. Boom, boom, fire. You are my su